한국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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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코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에요. 돼지국밥인데 구독자분이 여기 맛있다고 알려주셔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맛있다고 유명해서 저도 기대돼요. 어제까지는 더웠는데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국밥을 먹는게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들어가볼게요. 렛츠고 지금 돼지국밥을 주문했어요. 이제 좀 기다려고요. 아니 3시? 3시 반, 4시인데 생각보다 사람 많아서 좀 긴장돼요.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와 오랜만이다. 진짜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에요. 돼지국밥이 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큰말베베터 이게 원래 처음은 맛이 없는 가게 있잖아요. 싱거운 가게? 여기는 어떨까요? 먼저 큰말베베터 음 와 맛있다. 맛있어요. 어 맛이 있어요. 뭔가 음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괜찮아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새우족 다데기 있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진짜 급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을까 그거 생각하는게 다 재밌어요. 아 맛있다. 우와 먹자가 있대요. 밥 밥이 얌이 대박이야. 이걸 넣어 하죠. 와 맛있겠다. 여기에 고기를 올려서 네 방이 뜨겁겠다. 시작 음 음 음 이 니랑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아 진짜 행복하다 밥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역시 저 진짜로 한식 중에서 돼지국밥을 진짜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맛있고 아 아 아 김치 진짜 뭐야 음 제가 좋아하는 김치 맛이에요 음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음 그리고 세초 노회죠 음 이 정도? 자 어떨까요 음 아 지금 다 좋아요 아 맛있다 진짜 음 밥 쪽이 음 음 음 오늘 제가 여기 메뉴 중에 돈스백이라고 그 보쌈 같이 돼지국밥 세트로 있는데 그거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혼자라서 좀 양이 많을까 해서 이거 오늘은 돼지국밥 맛 음 아 이거 음 후추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제가 후추를 좋아해서 와 맛있다 진짜 오늘도 도전해볼게요 여러분 삼장 삼장 음 음 안 매워요 아 아 대신 아 이 고기를 삼잔에 치고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김치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기 넣어서 다데기 소금 초금 소금 음 음 음 약간 매워요 그러면 이거를 넣을게요 넣어볼게요 으하아 아 아 아 아 와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음 익었다 살짝 각투기 금을 여기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색깔이 최고야 와 행복해 잘 먹겠습니다 김치 국물을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후추 회차부터 넣어볼게요 서ую 아 으 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아 맛있었어 진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대지쿠퍼가 추천하는 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본년는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